강아지에게 필수적인 요소는 다양하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중요합니다. 1. 올바른 사료 고양이에게 적절한 영양을 제공하는 고품질의 강아지 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강아지의 나이, 크기, 활동 수준에 맞는 사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2. 청결한 물, 항상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강아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수분 섭취는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의료관리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은 강아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기생충 예방과 치료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4. 적절한 훈련과 활동 강아지에게는 적절한 훈련과 규칙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는 강아지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안전한 환경 강아지가 안전하게 놀고 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독성물질이나 위험한 물건을 강아지에 접근해서 멀리하고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6. 사회적 상호작용 강아지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다른 강아지나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강아지는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7. 사랑과 관심 강아지에게는 주인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놀이, 쓰다듬기, 대화 등을 통해 강아지와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필수 사항들을 충족시키면 강아지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주인과의 즐거운 동반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